큰일나! 손가락 씹혀! 쎄다! 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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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류는 몇 시? 몇 시에 해요? 8시에 서비스 한 번 하고요. 9시에, 10시에, 11시에. 아, 3번 하네요. 안녕하세요. 집질의 추억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충남 당진에 있는 도비도 좌대낚시가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연식이 아니라 이버식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는 전부 다 우럭 양식장이랑 좌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양식한 우럭을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풀어놔요. 그래서 뭐 거의 꽝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실력에 따라서 뭐 교황의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 농어랑 참덩도 있으니까 딸내미랑 같이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쎄다! 오늘 요나가 잡을 수 있어? 자신 있어? 진짜? 그럼 화이팅 한 번 하고 할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우유! town cop 나뉘 사나무 사나 ee 불편해? 아니 몇 마리 틀어붙이는 거예요? 세마리요 세마리요 고기가 지금 이쪽에 몰려있나 보죠? 예 이쪽에 몰려있다니까 이쪽에서 해야겠다 아 진짜? 고기 나오는데 비에 붙어서 해야해 미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멸치 미키가 약해서 떨어질 수가 있어 먹었나봐 잡았다 어? 어떻게 잡은 거야 지금? 체비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겠다 맛있겠다 우와 꽉 잡아 그렇지? 응 오자마자 초쑤 축하합니다 오벅 부인님 다음에 세연이 차례 세연이 잡을 수 있어? 그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응 크지? 우럭은요 이빨이 있어도 거의 잔이빨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고 잡아도 괜찮아요 농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돔은 큰일나 손가락 씹혀 흐흐흐흐 엄마 아빠 근데 좀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응 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도전 아유 진짜 무서운데 아 팔아파 아 팔아파 아 팔아파 아 팔아파 우리 세연이는 오늘 우럭을 못하겠다 잠깐만 벌써 지금 팔아파 지금 몇 번째야 저 사람이 우린 지금 한 마리 밖에 못 잡아먹는 거 우래 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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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바바 봐봐 봐봐 잡았어? 위로 근데 왠케잉이 릴링 한번 해볼래? 어 감아봐. 이제 엄마 근데 힘쓸 때는 감지 말고 좀 느슨해지면 감아 어? 빠졌어? 몰라 빠졌다 어떡해 아니 안 빠졌어 아직 안 빠졌어 빠졌다 좋아 엄마 넣어버렸어 괜찮아 어 참치 살짝 했는데 다 세게 할까 아깝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응 응 괜찮아 좋을 수도 있지 응 성공이야 이쪽 와 네 위에 봐봐 딱 스텝 오 오 오 오 딱 스텝에다 세우지 말고 세우지 말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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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엄마 근데 나 얘 만져보고 있어 만져봤어 아 근데 무서워 엄마 등에 가시 있어 등에 가시 있어 등에 가시 있어 등에 가시 있어 아 무서워 안 무서워 됐다 진짜 크다 오 오 예이 아 두 마리 채 네 응 물고기 기다릴 때는 일단 딱 두 손으로 잡고 있다가 지치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 물고기가 지치면 오 오 오 오 잡았다 자 티현이 자 잡아 자 잡아 오 잡았다 오 빠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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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아 오 하 하 엄마 한입만 오케이 오케이 원 뭐야 아 여기 일어서ät 쓰라고 enser ğl 자 луч 아 오우! 오르몬 올리지마! 오우! 오르몬 올리지마! 어? 엄마나? 들어갔다! 채찍! 빠졌어? 아아... 아깝다! 아깝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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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이는 문이 안 좋은 날인가 봐! 오우! 아! 어때? 오우! 아! 부러워! 물었어? 오! 잡혀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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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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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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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질 때까지! 야! 힘이... 야! 이거 방어인가 보다! 잡고 버텨봐! 계속! 세일이 양손 잡고 있지? 세다! 오우! 세다! 오우! 세다! 오우! 세다! 야 세연이 일내는구만 일내 우와 진짜 빤다 헉 헉 진짜 크고 와 와 재믈자 낚시가 하는 재미가 있네 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ㅎ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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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이야~~...크다...세인아 이거 봐 헤헤헤 내가 자른 거야 음...그치 이거 봐 소감이 어때요? 네... 힘이 어땠어? 손맛이 어땠어 손맛? 진짜...진짜 쎄 진짜 쐈어? 응 근데 아빠가 시킨다 그러니까 잡혔지 응 사진 한 번 찍을 수 있어 야 이거 잡으면 우럭은 꺼내겠다 하시는구나 네? 스윤이 이거 방어 손만 잡았으니까 우럭은 꺼내겠다고 우럭은 껌이란 말을 우럭은 가벼운 거야 우럭은 껌이란 말은 모르지 애가 우럭은 껌이란 말은 모르지 애가 하이 파이파이 드세요 드기지? 들어갑니다 아 엄마 진짜 커 맑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iper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